xsfm입니다. p o d e r 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김성수 씨의 사연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이글스펜 선임에게 좋게 되었던 김성수입니다. 이번에는 편의점 진상 장르로 도전해보려 합니다. 아 편의점 일하셨군요. 저는 야간에 일을 했는데 야간에는 손님의 수는 훨씬 적지만 버라이어티한 진상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니까 또 급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특히나 진상을 처리하는데 좀 더 노하우가 많은 점주님들이 새벽에 근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겠죠. 돈 때문이 제일 큽니다만 물건은 안 사고 계산대 앞에서 뜬금없이 물구나무소는 물구나무 빌런과 뭐지? What? 계산대 앞에서 물구나무소는 물구나무 빌런과 동전을 꺼내려고 그랬나요? 아웃솔에 돈이나 카드가 붙어있지 않는 이상 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 중 머릿속에 우리 편의 점이 보였다며 이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신의 계시라며 우리 편의점이 보였다며 아 죄송합니다. 우리 편의 점이 보였다며 이게 줄이 넘어가서 재밌네요. 편의점이라는 건 우리 편의 점 이거 찍어 보여드려야 되나? 편의하고 점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편의 점 이상하더라니 근처 교회에서 새벽기도 중 머릿속에 우리 편의점이 보였다며 이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신의 계시라며 1시간 동안 전도를 하시던 진돗개 전도 아주머니 등 이 진돗개 전도라는 말은 교회 용어죠. 아 그래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아 정말요? 그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분한테 진돗개 전도상 이런 걸 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연유한 거죠? 진돗개는? 물면 안 놓는다고요? 그렇게 치면 더 도배를 많이 그 진돗개상 위에 그러면 뭐 남북 평화시대가 열려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풍산개 전도사가 되겠죠. 아무란 미래예요. 진돗개 전도 아주머니 등 여러 진상을 만났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진상 두 명이 있어 묶어 보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진돗개는 한 번 울면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인상이 푸근한 그렇죠. 길을 잘 찾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는 굉장히 인상이 좋다라는 느낌밖에 안 드네요. 저분이 진돗개 전도사는 진짜 인상이 좋네 이런 느낌?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다른 군견이나 수색견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퍼드 전도사라든지 그렇습니다. 소베르만이라든지 루트와일러 전도사 그렇죠. 나랑 좋아요. 근처에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잘못된 명명이다. 때는 박통령, 최통령의 여절복통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시즌이었습니다. 1층에 저희 편의점이 위치해 있었고 아마도 그렇다면 재보선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비어있던 2층의 당시 빨간당이었는지 분홍당이었는지 색은 기억이 나지 않는 당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근무인 사람과 교대한 지 얼마 안 되어 한 아주머니가 선물용 믹스커피 세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주머니 학생, 나 이거 교환 좀 해줘. 박력 있죠, 이번에도. 나 아, 예, 혹시 영수증 있으세요? 아주머니 영수증은 없고 오늘 산 거야.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오늘 거래 내역들을 뒤져 커피 믹스 세트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 찾았네요. 카드 주세요. 카드로 결제한 거래를 환불 또는 교환할 경우 결제한 카드로 일단 해당 물품을 환불 처리 후 재결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머니 어? 카드 없는데? 아, 손님 이거 결제하신 카드를 가져오셔야 환불 처리 됩니다. 아주머니 아, 나는 여기 위에 선거사무소 직원인데 선물로 다들 커피 세트만 사와서 이것만 잔뜩 있어서 그래. 그래서 바꾸려고 온 거야. 아, 이건 결제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머니 아니, 그럼 선물해 준 사람한테 바꿔먹게 카드를 달라고 그래? 오... 이럴 때 이제 안승준 분의 해답이 있고 보통 저는 설득당해요. 그렇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아주머니는 계속 요청해도 안 되자 점장님 번호를 내놓으라 합니다. 12시 자정이죠?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걱정됐지만 바꿀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것 같아 제 전화로 전화를 걸어 바꿔주었고 아주머니와 점장님이 통화하는 동안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론은 교환 불가. 보통 점주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면 점주 재량껏 바꿔주지만 제가 일하던 곳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었고 점장님도 회사 직원이라 마음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머니 진짜 장사 이따구로 한다 이거지 우리 사무실에서 얼마나 팔아주는데 앞으로 직원들 여기서 못 사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선거사무소 근처 편의점 알바생이면 그 지역 사람일 테니 유권자일 텐데 이렇게 진상을 부려도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죠.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지만 머릿속에만 남은 거겠죠. 그죠? 가는 사람을 붙잡고 죄송한데요 고객님 제가 안 찍는다면 내가 중요한 유권자라면 저희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건데요? 내가 트친이 만오천명이라면 지옥구에만 그러면 이제 후보가 달려와야죠. 커피 더 사죠. 다시 사죠. 그 후 그 아주머니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아, 또 왔죠. 그냥 새로운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두세시쯤은 손님이 굉장히 적은 시간이라 주로 매장 정리와 청소를 하며 보내는 시간인데 문제의 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백인? 일하기엔 너무나 빨간 사람이 새로운 종류의 인종차별이죠? 아일리시 계통을 차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르는 단어가 있죠. 레드넥 이게 인종적인 연유가 없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백인이라기엔 너무나 빨간 사람이 아마 엄청 취해서 가로우고 엄청 취해서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영어로 주저리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도 원룸촌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취객으로 왔을 때 매뉴얼 1번 I don't speak English 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띄엄띄엄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할 줄 알면 애초에 왜 영어를 쓴 것인지 이것은 사회 구조 문제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죠. 이랬을 때 유리하다. 외국인 괄호 잔뜩 취한 어누란 말투로 읽어주세요. 괄호 우리나라 인종의 우리 세대는 잘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국어가 서툰 사람 그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요. 팍기랑 문 중에 누구 좋아해? 신박하지 않습니까? 한국어 서툰 사람에게 들을 가능성이 높은 말은 아니에요. 네. 나 예? 외국인 너네 프레지던트 참고로 저는 대통령 선거에 두 번 참여했고 두 번 다 같은 사람을 찍었습니다. 괄호 나 아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외국인 네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건 다 문 때문이야. 나 아 예 괄호 이런 데가 뭐지? 무시하나? 저도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저는 편의점을 좋아해요. 천장이 높거든요. 아 그래? 편의점도 천장이 높은가요? 편의점은 주로 천장이 높습니다. 아 보통 1층에 있고 좁은 공간에 많은 것을 스토어 해놔야 되기 때문에 고객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무언가 많은 것을 스토어 해놨거든요. 천장이 보통 높아요. 외국인 너같이 능력 있는 애가 파티탐 해야 되는 건 네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미친끼야 지금 잠깐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이거 제가 외국인을 하는 거였나? 아닌가? 해야 된 건 네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고 있어서야 나 아 예 괄호 지도 외국인인데 someone like you? 아 물론 하나는 생각해야죠. 한국말을 배우기를 포기하신 한국 국적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 가능성도 있어요. 배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고 있다는 말은 그 어느 인종이어도 신박합니다. 즉 처음 본 편의점이라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파악이 쫓겨난 건 음모라고 오 민경호 구현 친구죠. 민트 동맹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 아 예 죄송한데 제가 청소를 해야 돼서요. 사실 물건 없으시면 저 청소 좀 외국인 지금 청소가 중요해? 나라가 이런데 한국인이 맞을 것 같아요. 외국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 뭐가 중요해? 뭐뭐가 이런데 이런 거는 번역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그렇죠. 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쪽 말의 어순이라면 지금 나라가 중요해? 지금 청소가 중요해? 나라가 이런데 이거는 한국적 조치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보통 어색한 분이라면 이 나라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해야 하니? 해야만 하니? 무엇이 너에게 더 소중하니? 뭐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의 예상입니다. 이분은 한국인입니다. 최소 국적이 두 개입니다. 나 아예 외국인 내가 트럼프랑 핫라인이 있어 조만간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대충 이런 대화가 이어졌으니까 김성수 씨 입장에서는 일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는 엄청 값어치 있는 익스트림 관광지입니다. 이런 또라이를 어서 만나요? 그런데 매일 지속되면 이건 스트레스의 근원이긴 하죠. 이걸 버티시는 것도 대단합니다. 대충 이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받아주었고 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와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고 위층 국회의원 후보는 낙선해서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우리 집 개를 가끔 유치원에 보냅니다 저렴합니다 병원 있는 데에 다른 층에 큰 공간이 있거든요 개들 뛰어놓은 우리의 성격이 좋아가지고 다들 서로 엄청 친해요 가면 서로 마음이 편하죠 저도 마음이 편하고 개도 마음이 편하고 거기에 제 차를 가지고 주차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들어가는 곳이 있었어요 인도 쪽으로 근데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이 그 위층에 올라오면서 거길 다 막아놓은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겠으리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없어져가지고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적군요 승패는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 사무실 뺐어요 선거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경험은 저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김성수씨가 한 대응이 당연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죄송한데 청소 네 알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런 건데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유연한 매뉴얼일지도 몰라요 김성수씨의 대응 방식이 이거를 뭐 하나하나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 또 자주 오게 되는 게 있나 봐요 아니면 반대인가 더 받아주거나 더 뭐 예를 들어서 논리 정해내게 딱딱 받아치면은 다음에 내가 이 길을 와야지 뭐 이렇게 되나 사람마다 너무 반응이 다양하니까 만약에 그걸 이제 딱딱 받아쳤다 넌 외국인이 아니니 그러면 뭐 이렇게 너는 유효한 비자가 있니 아니면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친다거나 아니면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막 너는 흰색 어쩌고다 이러면서 못되게 굴고 그러면 또 매력을 느껴서 또 올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조용히 넘겨버리는 것 그렇죠 네 그리고 사무실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 저를 매일 좋게 만들었던 애국보수 백인은 사무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메일을 쓴 이유는 이 애국보수 백인의 정체가 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의견을 묻고 싶어서도 있습니다 대체 그의 정체는 뭘까요 선거 사무실에서 풀어놓은 알바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시기가 겹친 진상이었을까요 요형 안형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집단지성의 요체는 어딘가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모두가 어느정도 똑똑한데 사람마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국보수 코케이전을 보신 여러분 동네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 하나입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비교적 짙은 핑크색을 하고 다니고 있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셨을 테니까 그리고 팍과 문 중에 누굴 더 좋아하냐고 묻는다 나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코케이전을 보신 분 제보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게요 이게 약간 본인의 어떤 번역체 한국말이 아니라 약간 뭐 주입된 말이라고 갑자기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기의 본분을 읽고 매뉴얼대로 읽고 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 뭐뭐 해야 된다고 하면 뭐뭐가 중요해 나라가 이런데라는 매뉴얼이 있다거나 그렇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좀 인상됐긴 합니다 사실 이게 궁금해할 일이 아닙니다만 한국의 인종 구성 때문에 신기한 거죠 이 일은 그렇죠 이게 한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여튼 김성수씨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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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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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